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6장의 두 번째 강의, 즉 14강 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27페이지 중간에 Once again, the animals were conscious of a vague uneasiness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 vague uneasiness, vague, 애매한 uneasiness, 불편함이 느껴져 벌써 뭐 나폴레옹이 이렇게 독재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거기에 시작해서 쭉 뒤로 가서 29페이지에 Surely none of you wishes to see John's back 하는 데까지 봤는데요. 항상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북핵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어 뭐 John이 돌아오는 걸 보고 싶지 않지?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해서 동물들 입을 막고 진행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Once again, the animals were conscious of a vague uneasiness 다시 한번 동물들은 be conscious of 이렇게 conscious처럼 의식하는 이라는 형용사 생각과 관련한 명사든 형용사든 동사든 그 품사는 중요하지 않고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내용을 품은 단어들의 뜻이 머리와 관련이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어부는 대체로 뭐 뭐에 대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Once again, the animals were conscious of a vague uneasiness 그래서 애매한 불편함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Never to have any dealings with human beings 절대 human beings하고는 거래를 하지 마라. Never to engage in trade 절대 trade 돈 쓰고 이렇게 하지 마라. 사고 팔고 하지 마라. Never to make use of money 그쵸 돈을 쓰지 마라. Had not this been 했는데요. Had not this been 자 이 부분을 보고 이제 had not 이렇게 읽는 거 had not this been 이 음이 나오는 거는 의문문이라고 알아챈 거거든요. 저 뒤에 가면 익스플르드 뒤에 question mark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의문문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had not this been 이것만 보고 거기서 의문문이라고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주어가 these죠. 근데 these 앞에 had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had this been 이게 이거였나? 라는 의문문이라는 거는 주어 앞에 조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동사가 있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세 단어의 어떤 위치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had not this been 이것들이 among the allest resolutions 자 resolutions 결의 자 새해 결의 할 때 New Year's resolutions 라는 가장 초기의 결의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 passed at that first triumphant meeting after Jones was expelled 그래서 존스가 미스터 잔스가 익스펠 밖으로 쫓겨나고 난 후에 있었던 the first triumphant triumph 승리죠. 그래서 triumphant 하면 승리에 찬 그런 회의에서 passed 통과됐던 그 커매먼트죠. 그런 개명 중에 있지 않았던가 all the animals remembered 모든 동물들이 remember 기억했는데 passing such resolutions 그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을 기대 기억했다는 거죠. or at least they thought that they remembered it 아니면 어쩌면 최소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그걸 기억했다. 요 마지막 부분은 이게 가물가물하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나 이렇게 자기의 기억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그것이 또 왜곡당하는 이런 사태를 이제 마지막 라인에서 표현을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저기 remember passing 이거 표시했는데요.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할 것을 기억한다. remember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 한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다들 가르쳐주시죠. 중요한 질문 투부정사가 할 것을 뜻하고 ing가 한 것을 뜻하는 건 remember 다음에만 그럴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럴까요? remember 뒤에서만 그렇게 해석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투동사는 할 것 원래 ing는 한 것 과 상관이 있을까요? 뭔 말이냐 이렇게 잠깐 그 영상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부정사가 원래 할 것 ing는 원래 한 것 이런 걸 뜻하는 것이 혹시 아니냐 아 그런 거 아니고 remember 다음에서만 그런 거야 이런 것이냐 이제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원래 대부분 투부정사는 어디에서나 remember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투부정사는 그쪽 할 일 그 다음에 ing는 원래 진행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 아니면 해왔던 일 그래서 투하고 ing 라는 이 글자들이 우리말의 할 그리고 한 처럼 시제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member the passing 이걸 보면 우리가 통과시킨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투 동사와 ing가 할 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늘 이제 어느 타이밍에 얘기해야 되나 하던 거라서 기회를 잡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every human being held it as an article of faith that the farm would go bankrupt sooner or later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every는 우리말의 매일 매주 매년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모든 이걸 뜻해서 every time에는 항상 단수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human being 인류 인간 우리가 보통 human being 하면 인류라고 해석하지만 every time에 human being 단수로 이제 취급을 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every man이라고 했겠지만 이제 남자만 인간이 아니니까요 이제 every human being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낫겠죠 모든 인간이 held it 했는데 is는 이제 가져오고요 죄송합니다 가 목적어 가짜죠 그것을 뭐뭐로 붙잡고 있었다 하면 이제 그게 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가 저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것을 as an article of faith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article이라는 단어가 뭐 물건 기사 또는 신문 기사 아니면은 또 물품 항목 이렇게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이 on article of faith라는 거는 기독교의 어떤 용어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기본적으로 믿는 것 이걸 on article of faith 믿음의 항목 정도의 의미인 것 같고 이제 아주 너무 기본이다 더 이상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은 그것을 아주 너무너무 기본적인 믿음으로 여겼는데 그럼 이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대절을 설명하죠 the farm would go bankrupt sooner or later 해서 야 그 농장 animal farm이 뭐냐 얘는 go bankrupt to get 이제 go라는 동사는 맛이 가죠 그쵸 맛이 가죠 안 좋아질 때 주로 go를 씁니다 꿈이 실현되는 건 dreams come true 이래요 좋아지는 건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안 좋아지는 건 간다 그러는 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go bankrupt to go crazy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난 걸 표현하는데 조만간 파산할 것이다 이거는 뭐 on article of faith 내가 기본적으로 믿는 바다 이렇게 인간은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 that the windmill would be a failure 해서 above all 다른 거 다 떠나서 the windmill 만큼은 a failure 실패의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게 every human being an article of faith 라는 거죠 they would meet in the public houses the public houses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는데 이제 공적인 집들 한 게 이제 술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집을 pub이라고 하잖아요 pub public house를 줄인 말입니다 술집에 이제 만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안에 이제 우두 동사 원형을 뭐 뭐 하곤 했다라고 읽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두로 표현한 거예요 우두는 할 거야 이렇게 의지를 냈으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와 그 다음에 반복된 활동은 관련이 있겠죠 지금 이제 과거 얘기라서 우리가 의지라기보다는 하곤 했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and prove to one another by means of diagrams 이제 이제 서로에게 서로 서로에게 to 증명을 해요 by means of 라는 거는 이것을 이것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도구로 해서라는 거죠 means라는 말이 수단 도구를 뜻하고 수단 도구는 옆에 놔야지 빨리빨리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means 앞에 by를 쓰는 것 같아요 by means of diagrams, diagrams 도표 같은 걸 막 그려요 대절 이하가 diagram을 수식합니다 that the windmill was bound to fall down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풍차가 be bound to 라고 하는 꽤 유용한 표현을 보고 계시는데 이 bound는 bind b-i-n-d 묶는다는 거 그것의 분사형이에요 묶여 있으니까 딱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풀어져 있으면 이류로 갈 수도 있고 저리도 갈 수도 있지만 묶여 있으니까 뭐 빼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be bound to 입니다 그래서 풍차는 was bound to fall down 무너지고 말 거야 and that 또 뭐라고 하냐면 if it did stand up it did 는 강조하려고 쓴 거고요 하나하나 얘가 서있다 해도 then that it would never work 그래서 그게 사실 이게 work work 이라는 거 작동 이제 주어가 기계일 때 기계 다음에 work을 도구가 work한다 이러면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절대 작동은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인간들은 모여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아까 이제 우리가 왜 저 앞에 얘기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동물농장은 서로 비웃고 망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동물농장 입장에서는 인간들만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저걸 쟤네들한테 저걸 빼올 수 있을까 우리도 저걸 얻을 수 있을까 인간하고 이제 뭔가 교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이런 얘가 나옵니다 it was about this time 하는데 이제 이 about 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였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about의 첫 번째 뜻은 do we, 둘레 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do we, 둘레, about this time 무슨 말일까 대략 이때였다 this time 이라는 게 숫자니까요 일종의 몇월 며칠 이라는 숫자니까 about this time 하면 대략 그 때였다 that the pigs suddenly moved into the farmhouse 거기 그 농장에 미스터 잔스가 살고 했던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본가 정도의 말이죠 and they took up their residence there residence 라는 말은 이제 외로 많이 들어봤을 거에요 residence 를 뭔가 아파트 같은 거 콘도 비슷한 그런 것들 지어놓고 무슨 무슨 residence 이렇게들 요새는 얘기하는데 거주민을 resident 라고 하고 거기에 사는 것 자체를 residence 라고 합니다 residence 는 사람 residence 는 상태 혹은 이제 장소죠 이 안에는요 s i d 라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는데 s i d 가 s i t sit 예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이제 we 는 다시 라는 뜻이 있으니까 다시 앉는 사람 어제도 앉고 오늘도 거기 오고 내일도 거기 오네 그 사람이 resident 인거에요 residence 계속 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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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한다는 거죠 took up their residence there 이라는 말은 그 farmhouse 안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거기 안에 살게 됐어요 again 또 한 번 the animals seemed to remember that 동물들이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a resolution against this 이거 안 된다 그랬다 resolution 결의안에서 commandment에서 had been passed in the early days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거 통과됐었잖아 and again 또 한 번 squiller was able to convince them that this was not the case 예 그러자 또 스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러가 꽉꽉거리면서 여기 이제 convince 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convince 사람 그리고 대절 이렇게 구조를 써서 이 사람한테 대절의 내용을 믿게끔 만든다 이게 이제 convince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득하다 persuade 하고 비슷한 말이죠 convince 안에는요 victory 라는 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v-i-c-t-o-r-y victory victory v-i-c-t-o-r-y 할 때 v-i-c 가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어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러가 이겼다 하고는 거기 있는 동물들한테 대절의 내용을 설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이제 it says no animal shall sleep in a bed with sheets she announced finally 했는데요 이거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29페이지에 이제 위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돼지들이 전부 다 그 파마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버라고 박서 친구인 말이 좀 이게 너무 이상한 시추에이션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이제 글을 못 읽으니까 그 뮤리엘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저 위에는 우리 그 커맨만 썼던 것 좀 읽어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뮤리엘이 읽는 겁니다 it says 할 때 이시가 가르치는 건 개명 개명이 이렇게 says 말해 이게 그렇게 써 있어 라는 말을 says라고 그럽니다 간판이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라고 이제 표시판 같은 거는 says라고 그러는데요 no animal shall sleep in a bed 원래 여기까지 있은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선 안 된다 이랬는데 라고 기억했는데 뒤에 with shit 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불장을 덮고는 잠은 안 된대요 she announced finally 뮤리엘이 마침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거죠 조금 뛰어넘어 보면 curiously enough 충분히 좀 궁금하고 신기하게도 지금 이상하다 싶은 건데요 클로버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I had not remembered that the first amendment 네 번째 개명이 mentioned shit 그 이불장 이거는 mentioned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다 but as it was there on the word 그 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You must have done some 그래서 그게 분명히 제가 분명히 라고 읽은 건 must고요 분명히 그렇게 이건 써고요 했었나보다 이거는 have done을 읽은 겁니다 You must have done some You must have done some 그럼 이 시 가르치는 거는 뭘까요? 그 다음에 누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쏘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영어를 읽으실 때는 지칭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칭어를 많이 씀으로써 잘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지금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잠깐 멈춰서 You must have done some 그것이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했었나보다 그게 뭐지? 아 네 번째 개명 the first commandment and the so 라고 하는 거는 아 with shit 그 다음에 done 이라고 하는 건 mentioned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이제 그동안의 생각을 자꾸 하고 또 내용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지칭어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도구 이해력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셔서 지칭어가 나오면 꼭 찾아보고 그러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nd squiller who happened to be passing at this moment 여기서 이 this moment란 아까 Muriel하고 Clover하고 the first commandment 읽는 이 순간에 happen to be happen to가 happen이 원래는 무슨 일이 발생하다지만 주어가 사람이나 이렇게 지금처럼 squiller는 돼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올 때는 사람이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다음에 happen to가 나오면 우연히 뭔가 발생하는 게 가장 우연히 발생할 때 happen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하다가 happen 또 occur take place come about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생각지 않게 to 발생하는 게 happen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사람 다음에 happen to가 나오면 우리말에 우연히 뜻하지 않게 뜻밖에도 또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happen to passing at this moment 바로 그 순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attend by two or three dogs 이미 이제 얘들이 여기 어텐드란 동사 우리 보통 참석하다 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면 승무원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승무원? flight attendant 이럽니다 그럼 flight attendant는 비행기에 참석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 어텐드에는 그쪽으로 쭉 가다 라는 기본 뜻에서 참석하다 도 되고 또 도움을 주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 지금 여기 attended by 이 부분은 둘 혹은 세 마리의 개에 의해서 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개들이 이제 돌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를 받아서 이슈필러가 was able to put the whole matter in its proper perspective 했는데 put something in its proper perspective put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어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어 지금 이거 여기 proper 적절한 perspective 관점 이런 것도 다 참 아주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perspective 이라는 말도 참 좋은 단어인데 여러분 그 안에 보다라는 어근 spect 가 들어가 있는 걸 좀 활용해 보실까요? per라는 접조사는 through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세상을 보는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뭐 유교적 관점 뭐 그리스도교적 관점 이때 관점이 다 이 단어입니다 perspective 엄청 유용하죠 그럼 이제 the whole matter 전체적인 문제를 전체 이 문제를 제대로 in the proper perspective 제대로 보게 해주는 너희들 왜곡하지마 이러면서 이제 다가 들어와 얘기를 합니다 you would not rob us of our repose of you 자 이거 이제 스피어버가 하는 얘기네요 자 너희들 너희들 우리를 자 rob이란 동사는 강도를 영어로 robber 라고 하잖아요 robber 강도질하다에요 강도질의 대상은 사람이죠 그래서 rob 다음에는 어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사람한테서 무엇을 뺏어갔는지는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한테서 우리의 repose 를 뺏어가려는 거 아니지 would you 너 혹시 그런 거니 cameras 동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repose라는 말이 여러분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we 하고 포즈만 떼어내면 둘을 떼어내면 둘 다 꽤 익숙하죠 we는 뒤를 뜻하고 그 다음에 포즈는 놓다 포즈 포즈 치즈 뭐 이거 포즈 기본적으로 놓다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놓는다는 거는 뒤에 이렇게 놓는다는 거는 좀 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침대에서 좀 쉬고 이런다고 해서 그걸 우리한테서 뺏어가려는 거 아니지 이런 얘기에요 you'd not have us too tired have 사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설명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have 목적어 목적보호죠 우리가 너무 피곤하기를 너 지금 그러기를 바라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too tired to carry out our duties 투투용법이네요 너무 피곤해서 우리의 임무들을 carry out 해서 다 완성해 내기에는 너무 지쳐있길 바라는 거 아니지 우리가 쌩쌩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잘 살지 이런 거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아 아 이거 편집해라 Surely none of you wishes to see John's back 마지막에 결국 또 John's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진짜 John이 돌아오는 거 back, back, 뒤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back이라는 말이 뒤로 그리고 다시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John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싶은 사람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자야겠어? 침대에서 이렇게 된 거죠 repose라는 단어에서 이 포즈를 설명하는 PPT를 한 장 만들었는데 이게 뒤에 있어가지고 빠뜨린 거 끼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epose에 대해서 제가 리더하게 포즈 얘기했잖아요 repose는 to place 놓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의 late latin, latin 후기에 포살이?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뜻이 sees, 끝나다 lay down, 내려놓는다 이제 뭐 할 때는 이렇게 들고 있지만 끝났으니까 내려놨는다 여기서 끝나다와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포즈라는 거는 put 내려놓는다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제가 1, 2, 3 이렇게 나누어서 온 단어들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이 포즈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고 뜻, 놓는다, 멈춘다 이런 뜻을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맨날 중요한 샘플들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자 포즈 중지시키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게 만든 거죠 또 자세 취하는 포즈 이것도 딱 어떤 자세로 딱 놓은 거고요 포지션, 거기 있는 자리, 위치 이것도 다 같은 어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즈 앞에다가 이게 컴을 붙여요 컴 포즈, 익스포즈, 임포즈, 어포즈, 프로포즈, 서포즈, 트랜스포즈 그리고 아까 했던 리포즈 이런 여러 접두서만 바깥 치면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구성하다, 노출하다, 부과하다, 반대하다, 제한하다 또는 가정하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컴포즈 하나에서 말하자면 단어 가족 컴포즈라는 동사에서 성용사, 명사, 또 다른 명사, 또 다른 동사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가지를 치고 나와요 마치 형제들이 여럿인 것처럼 엄청 빅 패밀리인 거죠 그래서 컴포즈에서 나온 단어 컴포즈 드는 옆에 보시면 컴포즈요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게 잘 마음에 놓여져 있는 평정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포즈 하면 아주 차분한 거예요 차분한 이라는 형용사가 컴포즈 드는 컴포즈 드는 여러 개를 놓은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장문, 글 쓴 거 이런 것도 컴포즈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글보다는 음악을 쓰는 분들을 컴포즈 라고 하죠 여러 악상들을 구성해가지고 작곡을 하는 분들 컴파운드는 여러 개가 함께 놓여져 있는 혼합물, 컴포넌트는 혼합물의 구성요소 컴포즈 이라는 형용사는 복합적인 이런 말들이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단어는 한국말로 이거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뭔가를 의미하는데 그걸 한국말로는 대략 이런 말로 하더라 저는 이제 이런 순서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수 있는 건 구성요소들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근을 안다면 이렇게 되게 많은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좋은 공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잠깐 샘플로 보여드리고 마무리 멘트로 이제 이어붙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처음에 이 동물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 왔던 거창한 어떤 그런 민주적이고 그리고 또 자유, 평등 이런 그런 사실 이 동물들이 바람하지 않았던 그런 이념들을 쾅쾅 부셔내는 얘기들을 이제 점차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